악마 편집만은 좀 알았잖아. 그런 건 절대 없죠. 반말해도 돼요? 아니 반말해도 돼요 그 코멘트도 심지어 뭐 했냐면 손한테 한 거라며? 아니 손이 아니라요. 문준형이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. 어 너 밥 먹었어? 그 정도는 안 친한데 저는. 뭔데? 이게 뭐 예를 들어 좀 존중하는 DJ였으면 어 그래 밥 먹었지 우리가 존중하는 코드가 있으니까. 그랬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되라고 반말하길래 반말해도 돼요? 물어본 건데 이제 그거를 막 이게 나오지 상관없지. 손이 있냐 봐. 네? 네 손이 들고 하셔. 들고 하셔도 돼요. 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. 시작할 때. 아 그래? 네. 되고 있었어? 네네. 자! 자 박수 치고 갈게요. 네. 아니 그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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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